한글자막 빠르게 1,2,3,4 5,6 빠르게 1,2,3,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춤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 배우시는 분들은 학생도 있고 일반 분들인가요? 네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매관리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춤으로 응용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상생활에 재미도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오세요 여기는 이제 홍콩의 케이팝을 배우러 오셨어요 홍콩분이 3분 다? 네 어때요 여기 배우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진짜 나는 배우니까 네 그럼 저희도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가볍게 댄서들은 댄서 네임이 있거든요 댄스 댄스 뭐 영어 이름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수승님은 뭐예요? 저는 그냥 이지영입니다 댄서 네임 없잖아 저는 없습니다 입제 뭐할래 입제 옐로우 옐로우요?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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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머스터드 머스터드 겨자 머스터드 머스터드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머스터드 머스터드 저는 한국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 작은 영웅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영웅이요? 작은 영웅으로 하겠습니다 뭘 할래요? 정의해 주십시오 이그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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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터드 작은 영웅 이그라이너 오늘은 되게 짧은 챌린지 부분을 할 거예요 되게 요즘 핫한 베이비몬스터의 씻! 이라는 노래 오늘 그걸 다 촬영 목표예요 리스트까지 오케이 오케이 온 김에 하나 찍어야겠다 그라이너 정강 이거 어떻게 해 트라이크 버 television 질 방 어땠 그냥 같은 몸인지 capturing 수 있지? 아직 잘 missing 네 내 생각거алQuery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3, 4, 오케이, 그 다음에 점프, 5, 6, 오른손 와서 7, 8, 지나가시면 돼요, 쿵, 자, 근데 쿵에 살짝 이렇게 시선이 갔다가, 3, 4 따라갈까요, 시작, 시선이 갔다가, 3, 4 따라가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왼발부터,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왼발, 준비, 2, 3, go, 1, 2, 3, 4, 점프, 2, 3, 4, 오케이, 2, 3, GO, 하, 2, 3, 4, 쿵 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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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done, 오케이, 됐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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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8, 7, 8, 자신의 손이 이렇게 오른쪽을 칠 거예요, 동그랗게 돌릴 건데, 하나, 둘, 근데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팔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하나. 잠깐만.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가, 일로. 그렇죠, 오케이. 하나를 오른쪽에서 조금 빠르게 텐션을 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밑을 쳐요. 그리고 두 바퀴 더 칠게요. 셋, 넷, 이렇게 올게요. 하나, 둘, 치고, 셋, 넷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스텝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텝이 또 있어요? 스텝이 또 있어야 돼. 이 주먹을 왼발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찍어요. 셋, 넷.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한 바퀴.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다시 준비. 왼발은 아주 쉬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엣, 붕, 따, 붕, 따. 그렇죠, 맞아, 맞아. 준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오케이. 포, 앤, 파이프. 앤의 이제 앞으로 왼발을 갈 거예요. 그럼 오른발을 툭툭 두 번 칠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나갔네. 맞아요, 거의 다 했어. 벌써 여기까지 나왔네. 뭔가 제 기타 두 번 치시면 돼요. 시작. 툭툭. 툭툭.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난 알겠어, 이제. 알았어. 저도 알겠어. 아시겠어요? 꽁치네. 음악이 있으면 할 것 같아. 음악이 있으면 할 것 같아. 지금 음악이 없어서 내가 좀 음악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알았어. 둘, 셋, 넷. 툭, 짝. 툭, 짝. 툭, 툭. 툭. 어, 좋아. 오케이. 나 몸이 기억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오른손부터 하나, 왼손 둘. 이거 쉽죠? 하나, 둘. 해보세요. 하나, 둘. 아, 그렇게 되게 기괴한 기술을 펼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접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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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챌린지 영상을 찍어볼까요? 찍어볼까요? 아, 진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오케이. 진짜 잘한다. 근데 되게 딱, 딱 이렇게 쫀득하게 잘하시네요. 와 저런다 너 자 작은 영훈님 화이팅 봉팡이다 봉팡이야